자아.. 이번에 할 게임은 리틀 나이트메어 어.. 작은 악몽 예전부터 이제 영상 떡밥이 많이 풀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게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게임이 뭔가 좀 몽.. 몽환적이고 어.. 이.. 좀 비교하자면 인사이드, 림보 이런.. 장르의 게임인 것 같은데 작은 우비를 쓴 캐릭터가 어.. 여행을 떠나는 이런 게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악몽 새로하기 보자 어떤 류의 게임인지 방에 불 꺼야지 뭐야 여기는 네.. 그.. 아시는 분들 이미 다른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스포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신작이에요 오늘 나왔어요 28일 이거 뭐지? 예.. 사람인가요? 어? 사람인 것 같은데? 맞지? 꽃기우님 5개 감사합니다 오 뭐야 악몽이었나 본데 이게 주인공이에요 우비 쓰고 있는 우비소년같이 생긴거 성별은 모르겠네요 어.. 일단 움직이는건 W, A, S, D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점프는 스페이스바구요 딱히 조작법을 안 알려주네 뭐 어떻게 움직여라라던지 뭐 이런거 여기에서 주인공이 눈을 떴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기서 내가 뭘 해야되지? 어 볼게요 그냥 쭉 가볼게요 어 저기서 뭐야? 꽃갈콘같은 애들이 막 걸어다니는데? 리얼 꽃.. 꽃갈콘인가? 살아있는 꽃갈콘이네 어 여기 어두운데? 이거 뭐야 이거 뭐에요? 실루엣 보이나요? 어두운건데 좀 보이긴하지 이거 뭐야? 키를 알려주면 뭐라도 할텐데 키를 안 알려주네 여기 막혀있어요 이거 뭐 불 켤 수 있는거 아닌가? 마치 랜턴같지 키를.. 끌.. 수도 없어요 안 끌어져 이거 무겁네 잠시만 돌아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구요 나도 램프같이 생기긴해서 좀 불 켤 수 있을거 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나? 으앗 아니 힘이 없네 주인공이 이걸 어느 세월에 꺼.. 어? 들어갈 수 있네? 아 이런 게임은 아니.. 오케이 아니 이거 뭐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올라가야되나? 잠깐만 올라갈 수 있나? 오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계인가? 근데 중요한거는 튜토리얼에서 뭐 키를 알려줘야 내가 뭘 하는데 키를 안 알려줘 뭘 해라 뭐 움직이는건 WASD라 뭐 잡는건 뭐다 뭐 이런거 키좀 알아볼게요 뭐뭐 있는지 옵션 아 안되겠다 세팅 컨트롤 세팅 야! 아니 아 키보드 있구나 어.. 라이터 켜기 F키 있네 F키 F 누르면 라이트 나온대 아아 나오네 이제 알았네요 불 켰습니다 여기 뭐가 있었네요 그래 이걸 뭘 해봐야되나? 어 열 수 있다 나이스 가자 어떻게 들어가죠? 앉아서? 어 됐어 어 분위기봐 어 여기 엄청 어둡네 근데 주인공의 정체는 뭘까 도대체 괴물 요정 어떤앤인지 모르겠네 어 이거 물 떨어져 올라갈 수 있나? 안올라가 지네 쭉 가는건가? 어 쭉 가는거다 우비소년 근데 주인공의 덩치가 상당히 작아보이는데 여기 문이 있어요 열 순 없나봐요 이런 문들은 소멍 나 궁금한거 생겼어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되지? 후후후Gu 죽네요 네네 뭐라도 이벤트같은거 나올주 알았는데 죽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궁금할데도 있는거죠 아 죽으면 이런식으로 태어나네 앉아있는상태에서 저기 눈을 뜨네요 오 목숨이 많이 있네 가자 아니 궁금해서 저기 대듯이 한번 볼 수도 있는거지 무슨 와 여기 뭐야 화면 전환이 마음에 드네 어 저기도 램프같은거 있어 불 켜봐 아 어두운데 램프 이런거 키면서 다니면 되겠네 이거 뭐에요? 얘 뭐 사람인거 같은데? 얘 뭐야? 무슨 이거 뭐임? 어 집을 수 있어 이거 뭐야 챙길 수 있네?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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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프렌 마이 퍼스트 프렌 여기 놔둬봐 뭐지? 이거 뭐임? 가까이 와봐 아니 정면에서 좀 세워봐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야! 어아아아 야! 아 던지는게 맞나? 어 던져버 어? 오.. 오 쉣 마이 퍼스트 프렌 오 마이 개 뭐야 저기 문 반대편에 뭔가 으쓱한데 느낌이 오.. 오 쉣.. 마이 퍼스트 플레인.. 오 마이 캣.. 뭐야.. 저기.. 문 반대편은 뭔가 으스스한데 느낌이.. 어 상자있다.. 열 수 있나요? 아니 올라가는 거 말고 열 수.. 열 순 없나? 됐어.. 여기 문 있네.. 으잇.. 오케이.. 오..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 화장실 가자.. 어 개 귀여워.. 어어어억.. 똥 이걸로 닦나?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거 뭐야.. 볼 수 없는 건가 이거? 근데 저거 위에 사람 아니야 이거? 누구 자살했네.. 맞지? 여기 누구 자살했네.. 여기 문 있다.. 누가 봐도 이거 끌어서 여기 가서 문 여는 거겠죠.. 이제야 봤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으아아아아아 역시 겜잘할 겜잘할.. 여긴 뭐야.. 뭐야.. 어떤 세상일까.. 어 여기 손자국 있네.. 냉장고 열 수 있나.. 아무것도 없네.. 근데 여기 위에 뭔가 있어.. 잠시만.. 저기 위에 이거 뭐야.. 이거 뭐임.. 신발? 신발 있네.. 신발.. 욕한 거 아닙니다.. 신발이에요.. 슈즈..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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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어.. 뭐야 저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거머리 같은 거 뭐야 이거.. 어 거머리 뭐임? 상당히 위험해보이는 거머리가 떨어지네.. 저거 만지면 누가 봐도 죽겠죠? 버리고 이 순진한 친구는 저런 거 만지면 안 돼.. 아하하하! 깜짝 또 있네.. 어허어.. 안 돼.. 쓰읍.. 안 돼.. 어어 바닥에 또 나와.. 안 돼.. 오케이.. 어 여기 레버있다.. 좋았어.. 와.. 겜잘할..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게 뭐야.. 이거 올라가는 건가? 여기로 가는 건가? 어? 얼굴 볼 수 있나? 얼굴 안 보이네.. 음.. 아! 이거 불로 태우는 거구만! 없는 거 숨 innov歲 exported Niagara 여기 올라가는 건가? 아.. 여기로 Word 아.. 여기로.. 음.. 음ôm.. 음.. 아 felt essas measures 아 ontop 아 설마! 여기 이거.. 이 쪽 잠시 이거 불태우는 거네.. 아 설마 이 벽에 숨겨진 사실이? 잠시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막힌 문이 있어 근데 나무야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야 머리좀 굴려 보자 아 설마 올라가서 점프로 가서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올라간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빠진 상태에서 하나 둘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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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건너편에 하나 아니 하나 둘 아 막히네 이거 돌리는거에 떨어지는건가 설마 하나 둘 아 안되네 어떻게 올라가라고 잘까 그냥 여기서 결국 뭐 탈출 못했다 아 설마 이거 잡아서 뜨는건가 역시 야 깸잘알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더니 힘 쎄구만 힘 세네요 얘네들 꼬깝콘 뭐야 얘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허어 어어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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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아아아아~~ 제발 애들아 아아아아!! 헐 거머리들 개 잔인해 빨리 숨어야되네 저기 아아아아아 나 가 가 가 가 빨리 빨리 아 들어가라 우! 으아! 멍청아! 이거 은근히 조작방법 이거 어렵네? 아니 나는 마음은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예? 잘 봐라 들어가 숨어 빨리 숨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는 건데 왜? 아니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아니 안 들어가는 건가? 아 불 끄라고? 불 끄면 안.. 불 끼면 안 되나? 아 불 끄니 아아! 야 불 끄는 거 아니잖아! 그냥 도망치는 건가? 불 끄는 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간다 이렇게 웨이브 하면서 가는 거야 웨이브 하면서 싹싹싹 피해주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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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다 가자 아 나이스 봐봐 컨트롤 싸움이었네 컨트롤 슥 오케이 넘어가는 거 아니었네 조심 여기 불 켜는 거 있네요 아 이게 세이브 역할이구나 반드시 해야겠네 귀찮다고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네요 야 그래 여기 들어가 깜짝아 씨 들어가는 거 복습해보자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갔다고 소문이 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네 그렇지 가자 천천히 근데 이 주인공이랑 코칼콘이랑 뭔가 잘 맞는 조합 아니야? 뭔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아 양둥이에 물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아 비운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겠네 오케이 어 여기 문 있다 엑스케어스메 안 들어가지는데 오 바람소리 봐요 엄청 높은데 들어왔나 올라왔나봐 아 근데 주인공 너무 귀엽다 걷는 게 레버 돌리는 거 있네요 아 이렇게 문 여는 거구만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 분명 문 닫힌다 잘 봐 빨리 가야 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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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난 틀리지 않았어 아 다른 방법을 일단 좀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돌리고 이것은 바로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다 이거 잘 봐 하나 둘 셋 크로시 고고고고고 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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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상당히 어 일단 우리가 여기 뭔가 고정을 아하 이거 나무판자 같은 거 못 챙기네 내려가 봐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어 분명 하하 깜짝 아니야 아 뛰는 키 있나 설마 뛰는 키 있나요 역시 깻모비 안되겠다 이제 웃음은 싹 뺍니다 웃음기 양동이 들고 근데 저기 점프가 안될 것 같아 무거운 거 든 상태에서는 달리기 있네 잘 봐 아 최대한 멀리서 이렇게 오케이 갑니다 잘 봐 달리면 충분해 충분해 준비 아 여기 나오네 유지하면 달리기 이제야 알려주면 어떻게 알아 준비 시 세이브 나이스 아하 나이스 이거 뭐야 문있네 야 야 야 야 야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하네 뭔가 수상한데 여기 괜찮네 여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 불안하다 어 불안하다 어 불안해 뭐야 뭔 소리야 앉아서 가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여기서 막 좀 뭐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어 나이스 여기 올라가는 거구만 나 이거 알아 그 머리 긴 공주님 머리 긴 공주님 뭐지 통화 나오는 거 앨리스 아 라푼젤 맞아 아 라푼젤이지 아 맞네 어 여기 저장하는 거 있다 나이스 저장하고 오케이 저장 안 하면은 정말 한참 전에 태어날 수도 있겠네요 애휴? 어 모를 수 있는거지 근데 쥐가 작네 세상이 작은게 아닌가 주인공만 작는 아니 뭔 느낌이지 주인공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가 작은 사람인가 쥐도 작은데 두루마리 휴지도 작고 적당한 크기인가 여기 못 넘어가네요 아아 라 이거 뭔지 알겠어 듬상태에서 던져야돼 잘봐 아 아 살펴보기도 된다고? 아 뭐야 이거 이제 알려주면 어떻게 오 저기 기차 있네 아하아 야 이거 야 문 닫아 이 자식이 이거 화면 옆에다 숨겨놓으려고 문 닫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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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일로와 레버 일로와 너 있어봐 두루마리 휴지 있으면 난 죽었다 이제 일로와 나도 일로와 나도 두루마리 휴지 일로와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라 좀 제발 아 너 진짜 앉아있어라 했다 아니 좀 말 들어 너 말고 너 꺼져 다른 데 뭐가 있겠지 쯧 아하 이거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끌면 되겠네 야 머리를 써야지 이거 끌면 되네 어 생각해보니까 있게 있네 박스 뭐한거야 그 대체 그렇지 역시 역시 깸자라 깸자라 아 여기 사이 넘어갈 수 있네요 오오오오 이게 뭐야 저 타이머 소리 뭐지? 시간 지나면 전기 설마 켜지나 그냥 가도 될 듯? 굳이 장난감 많다고 야 이거 기차 탈래 나 기다려 웨이트 칙칙 펑펑 칙칙 펑펑 칙칙 있어봐 아아 야 쩌개 그냥 달리는 거였구만 다시 돌아가서 전기 여기 나간길이 있네 아 올라가지 좀 제발 오케이 좋아요 여기 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잘 봐라 갑니다 내리고 달려! 스킼! 고고 고고고고고고 어디 스킼! 스우슈 아아 쉼 슈으ских 아아아 그렇지 죽을 뻔 했네 완전 쩔었다 저기 뭐야 설레 라이터에 뭐 기름 다 떨어지면 불 못키거나 이런건 아니라서 다행인거 같아요 그런건 아니겠지 뭐 어 여기 막 문 열렸네 아 나갈게요 웨이트 자 맵 리딩을 해봅시다 애들이 지금 나랑 같은 애들 같이 생긴 쫄라맨들이 죽어있어요 굳어있지 저 빛에 맞으면 매두사가 쳐다본 것 마냥 사람이 굳을 겁니다 100%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피해서 정확히 넘어가야 되구요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준비 지금이 Lindsay 지금이 아니에요 다 Q 다 iz 대기 아니아 아니아 지금아니야 그렇지 스으으으으으으으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저 불빛 어디까지 오지? 안전하네 이제 저기 저장하는거 하나있네요 저장하구요 오케이 야 저기 맞은편에 꼬깔콘 하나 지금 앉아있어 맞지 이제 살려줘야돼 여기 올라가는 방법을 잘 생각해봅시다 이거 타고 올라가는거구만 어때 겜자를 쩔죠 맞지 이정도면 겜자랄이지 저기 꼬깔콘 한마리 살려주자 오케이 그냥가면 미안하니까 양심껏 한마리 살려주고 갑시다 어려운거 아니잖아 그죠 너가 갇힌거 아니었니? 여기 틈이 하나있네 하리보님 오십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 틈있는데? 이거 뭐야 깔콘아 왜 이거 뭐니? 뭔데 이거 설명좀 해줄래 이거 갖고싶어 꺼내줘 안 꺼내지네 미안 어 저장하는거있다 나이스 저장하는거있어 뭐야 근데 아 너 때문에 다시 나가는게 어렵잖아 이거 왜 뭐 왜 뭐 뭐 어어 너 왜 뒤에서 목 졸라 죽일라 그러지 너 쓰읍 안돼 난 너의 아빠가 아니야 어? 아빠 아니라고 정신차려 너랑 나랑 생김새가 다르잖아 어? 넌 더 세모나 코 난 삼각김밥 정도야 이 깔콘아 이 깔콘아 좀 정신좀 차려 제발 이거 뭐야 눈 이 박스 들고 가겠다 아 박스 못들고 가나? 이거 안땡겨 안땡겨지네 야 깔콘아 너 일로와봐 아 나갈수있네 야 나 간다 잘있어 오케이 올라가서 아 내려가구 내려가서 저기 깔콘이 뭐지 근데? 깔콘이 잡아보라구요? 뭘 잡아 어 죽을 뻔했다 아 이거 비탄거 없구나 나이스 매정하다고요? 뭐가 매정해 인생은 원래 혼자인 법이야 내가 뭐 어? 키워줄 수 없잖아요 그쵸? 야 궁금한건 생겨서 여기 문 열리긴 했는데 여기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무려 3만 2천원짜리 게임이야 그냥 깨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 어? 제작자가 이런 맵도 만들어 놓은거도 구경도 하고 아 여기도 문 열려있네 사실 여기가 길인거 아냐 설마 이거 눈은 뭘까? 맞지? 아 이 게임 3만 2천원짜리 게임 아니지? 맞잖아 얼마지? 2만 얼마짜리였는데 어 이거 라텍스? 어? 어 이거 뭐야 침 좋은데요 이거? 배터리스? 라텍스인데 이거? 이렇게 폭신폭신하네 야 먼지나는거 봐봐 가자 심대 밑에 뭐있나? 없네요 여기도 뭐있나? 없다 눈밖에 없네 눈보러왔네 주인공 주인공 너무 정말 귀여운거 같애 외람된 말이지만 이 우비 벗기면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맨몸일지 아니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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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주문 안 들어가져! 아! 아 집네 밑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져 저 막혀있나봐 이런... 근데 쟤 뭐야 도대체? 문 열어주세요 제발! 아 뭐야 이거 문 안 닫힌 문이잖아 이거 있어 웨이트 대기 어떤 찰흙괴물 같은게 오늘 완전 극혐이야 저거 인형 깨고 가라구요? 대서형 인형 안깨어도 돼 어허 뭐 보너스 점수 받겠다고 대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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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잘해 게임 잘해 게임 잘해 오우 쁉 여기 박혔다 야 즐거웠습니다 썩 좋은 인생이었다 아 이거 끌어 빨리 아 들어 들어 땡겨 땡겨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아 여기 다 올라가는거야 오케이 아 이거 있어 어? 내가 무슨 시야 낮은 사람 야 깸잘알일 깸잘알 어? 깸잘알이라고 당연히 저거 자꾸 올라가는거지 좋아요 이거 안 떨어지는거겠지? 어 멀쩡하다 어 왜이래 정신차려 왜 정신차려 왜 왜 그래 왜 그래 잘가 네 어 쥐 안녕 쥐 마우스 마우스 똥? 급똥 안돼 왜 브로마리 휴지 안가져왔는데 어 배아픈가봐 아아 화장실 찾아야되네 이 뭐 섬세한 게임이 있나 이거 아야 아아 똥씨 갱싸 왜 아 이 에티켓 정말로 알 수 없다 꼭 화장실 가서 싸야돼 아 안돼 야 너 그러다 죽는거 아냐? 싹 갱 관략끝 그러다 너 죽어 배고픈건가 어 나 그거 주세요 아 플리즈 땡큐 오 마이 갓 갓블레스 유 땡큐 오 아이씨 아이씨 죽는거 아니겠지 왜 이렇게 맛있게 먹니까만 먹어 아 배고픈거였네 헤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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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아니 땡큐 쟤 뭐하는 사람이지? 이거 뭐야 안 열리구요 위에 목 매다는거 있네 아 좋아 이거 땡기고 가는거다 무조건이야 communist 누가 봐도 양동위가 있고 물이 떨어지는거 봐서는 뭐야 여기 아아... 뭔가 상당히 위험해보여는데... 스파크가 튀고 있어, 위에 보자. 여기 반대편에 뭐가 있지? 여기... 여기 넘어가야 되네요. 저에게 기도좀 해주세요, 한 번에 갈 수 있기를. 내가 워낙 겜짜라리라서 이런데 떨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길 있고... 올라가서... 아...